오늘은 로저스 스튜디오 2라는 약간 레어한 스피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저스 5.8이나 PM560과 굉장히 계열 자체는 그 위치적인 선상에서는 비슷한데 이 비율이나 3-way 구조나 많은 것들이 좀 소리 특성도 전혀 다른 스피커이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아서 관심이 가지 않더라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기종들보다 저는 더 소리가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스피커조차도 검색이 잘 안되는 그런 스피커예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레어한데요. 중대형 괴짝류로 세로로 긴 괴짝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브리티시 사운드 전형의 올라운드 계열입니다.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들어있다고 해서 스튜디오 특성을 잘 갖추지 않은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은데 전형적인 브리티시 사운드 중에서는 가장 스튜디오적인 성향을 잘 갖추고 있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립적이죠. 기본적으로는 전면에 머물거나 안으로 들어가는 브리티시 사운드의 전형을 가지고 있고요. 클래식 워크스틱 포크 보컬 재즈 같은 데 대부분 좋은데 특별히 적합한 장르도 없다고 생각되고 특별히 약점인 부분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장하기 그래서 특별히 없다고 느껴지고요. 뚜렷한 특징 없이 대충 들어도 좋은 소리라는 걸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이게 굳이 특정한 매칭에서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스피커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과외를 시켜주면 얘 성적 잘 나오는 애요라는 말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PM510이나 BC3나 이런 SP100 같은 경우도 제가 아주 호평하진 않았잖아요. 뭐 엄청나게 낮게 말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약간의 애매함들을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2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보유하고 있는 어지간한 거 물려도 다 좋은 소리 들려줬던 그런 점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하는 분들은 유명 브리티시 스피커들을 대체적으로 섭렵을 했고 또 새로움을 찾거나 진똘기 스피커를 찾는 사용자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같이 사용했었던 PM510A를 제가 같이 사용했는데 이 시대적인 부분이나 구성상으로 이게 5.8에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PM510이나 스튜디오 2나 가지고 있는 시스토리 속성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스튜디오 2는 PM510A보다 저역이 훨씬 더 적은 편에 속하고 중병이니까 기본적으로 나오죠. 근데 밸런스가 조금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장점 얘기는 다시 약점으로 이어지는데 약간 심심한 스튜디오 스피커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간은 약간 6평에서 14평 정도 약간 넓은 편 쪽에서 속하는데 그래도 SP100이나 PM510A보다 조금 더 작은 공간에서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역 양감은 많은 편이지만 역시 말씀드린 SP100이나 PM510A보다 적습니다. 소리 성형이 이탈감과 포워드함이 적기 때문에 직관적 쾌감은 없죠. 그렇지만 여타의 브리티시 사운드 스피커들 보단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약점하기 특별히 모르겠고요. 스펙조차 찾기 어려울 만큼 정보가 없고 초 레어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도 몇 대국 국내에도 제가 이제 이걸 썼잖아요. 지인분껄 제가 한 달, 보름 정도 사용했던 그런 스피커인데 결국에는 판매가 돼서 경상도 쪽으로 갔다는 것 같아요. 비츠 정르는 결국에는 메탈이나 힙합이나 현대계원화, AV쪽 아무리 스튜디오 형태로 나왔다고 해도 브리티시 사운드의 중대형 깨짝류이기 때문에 약간의 통울림이 있고 약간의 속도가 절대 느린 스피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빠른 편은 아니에요.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공간이나 유명한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비츠를 드리고 싶고요. 중고 시세도 사실상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판매했던 금액이 260에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보가 없는 기종들은 저는 유닛 구성과 통의 요소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얼추 값이 나옵니다. 유명하지 않다고 해도 느낌이 온다고 할까요? 일단 고역, 초고역에는 슈퍼 트위터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닛이 사용이 되는데 딱 봤을 때 히큐펀 쪽 유닛이라고 LP1이나 LP2, LP1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스캔스픽 D2008 이 정도 모델이 될 것 같은데 히큐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여러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미드라고 해야, 트위터죠 미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오닥스 쪽 계열의 유닛인 것 같은데 철망이 들어간 조금 더 신형의 그런 모습을 이게 벌집 모양으로 철망 커버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건 약간 얇은 철망이죠. 이게 들어가 있고 우퍼에는 12인치 백스트랜 우퍼가 사용이 됩니다. 로저스 특유의 하얀색 콘을 가지고 있고 반투명 재질의 고무 엣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로저스 계열이나 영국산 폴리 계열의 이런 우퍼 사용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직사관선을 받아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퍼가 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맴을 보시면 잘 보이잖아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잘 말씀을 안 하시는 편인데 이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면도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약간의 우는 정도는 저는 소리사고로는 큰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얘기는 고지는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퍼 전면 하단 쪽으로 전면 덕트가 있고요. 원래는 스펀지 젤의 덕트 마감에 스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사가서 사라졌는데 제 것은 아니어서 그냥 뒀습니다. 스튜디오 2 인클로저 보면 되는데 인클로저가 외형적으로는 제가 사용했던 기준이 조금 깨끗하진 않았습니다만 인클로저 자체가 상당히 만듦새나 완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PM510과 나란히 봤을 때 스튜디오 2가 유닛 구성이든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인클로저만 보더라도 훨씬 더 단단하게 잘 만든 스피커라는 걸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게 자체가 훨씬 더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인클로저의 만듦새가 좀 더 좋았고요. 후면으로 가보면 바이애핑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간 포스트가 8개나 될 만큼 약간 특이해요. 고역적으로 4개, 저역적으로 4개가 돼서 3유닛 구성이지만 2way 구성에 조금 더 가까운 설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굳이 저는 싱글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오버원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리가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고 기억이 됩니다. 당시 함께 샀던 PM510보다 한급 위에 아주 적절하게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음악성, 브리티시 스피커다운 좋은 음악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거의 장르를 가리지 않는 약간의 올라운드 특성까지 결합이 됐는데 스튜디오 스피커인 답게 브리티시 사운드의 그 깊은 감칠맛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왜 확실히 한급 위에 소리라고 저는 느꼈고요. 매칭이 더 쉬운 것도 그렇고 그냥 소리가 기본적이 나오는, 잡혀서 나오는 소리 자체도 그랬습니다. 이게 PM510이나 SP100이나 이런 스피커들 약간 저역이 부한 면이 있는데 12인치도 이게 영국산 12인치들 저역의 특징이 약간 웅웅하면서 소리가 약간 붕붕하는 소리라고 쉽게 오버해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류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약간의 통울림 추가 정도의 약간의 다른 느낌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국산 중병기는 취향에 상당히 잘 맞아야만 한다고 보는 쪽인데 그런 측면에서 스튜디오2의 밸런스 정말 좋고 소리 누가 들어도 좋은 소리라고 납득할 만한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지인분들도 대부분 다 만족하는 좋은 소리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스피커는 왜 유명하지도 않고 몇 대 팔리지도 않아서 초래어에 속하고 왜 PM510이나 SP100 같은 것들은 정말 많이 팔렸고 인기가 훨씬 높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저는 그 결론을 모르겠어요. 제 취향만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 지인분들하고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 공통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결국에는 상품성이 좋은 제품과 주력 제품인 것과 이때로서는 결국에는 추정이지만 스튜디오 용도로서 납품을 좀 많이 했고 결국에는 또 중병기 중에서는 결국에는 아메리칸 계열이나 유럽산 다른 경쟁자들과의 비교해서 경쟁 우위에서 좀 밀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오늘은 뭐 제가 아주 오래 쓰고 했던 기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저의 주간평가, 제 개인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그래도 어떠한 분들에게는 보편적인, 대중적인 분들에게는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평가는 A입니다. 소리만 생각하고 저의 기록의 느낌만으로 생각하면 S라고 줄 수가 있지만 V8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결국엔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금액이 결국에는 PM510이나 SP100에 거의 가깝고 PM510보다는 거의 돈 100만원 더 비싼 스피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S급이 아닌 A등급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리뷰에는 녹음 영상을 따로 링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의 보이는 환경을 보시면 현재 환경이 아니라 과거 사무실에서의 환경이니까 감안해서 현대의 누군가는 별도로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공간으로 보이는 곳에서는 거의 마이크나 녹음 특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구분해서 비슷한 기종끼리는 함께 들어보셔도 비교는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